예장합동총회가 심각한 범죄인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. 합동총회에서 교회 성폭력에 대한 대응 지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예장합동총회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문건을 채택하는 대로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단 내 교회와 목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예장합동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.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107회 교단총회에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. 목회자가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교단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. 예장합동총회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가 공개한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목차를 보면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부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과 성폭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. 또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대처 방법과 상처 치유 지침, 해결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등을 안내했습니다.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는 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는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사회적 기준과 절차적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신학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회 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총회 임원회의 채택을 받는 대로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. 또 오는 9월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교회에 배포해 교회 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.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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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